하하하하 아리따운 3장 안녕 오늘 뭐 하는거 없어 좀 알려줄까 오늘 뭐가 있더라 기억이 안나는거 같은데 아 맞다 시험이 있었어 그래그래 이 맥주병님이 알려줄게 자 그럼 잠시만 분 나와라 분 필 이 오빠는 한자 마법도 척척 어때 멋지지 자 이제 보여줄게 장난 그만해 알려주는거 고마운데 나 시간 없어서 그냥 갈게 뭐야 기껏 불 꺼내놨더니